왕초보 20일 파이썬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두의 파이썬 9일차 학습기입니다. 제목은 랜덤 모듈로 임의 수 뽑기이네요. 교재는 82페이지입니다. 오늘은 랜덤 모듈 이라는 거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태까지 배운 range 하고 이제 구별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우리가 range 를 배울 때 여기서 1 하고 10 이었다면 이때는 0 에서 1 1을 시작으로 했었고 뒤에 거는 0 부터 10번째 였죠. 그래서 결론은 9가 됐었습니다. 9가 됐었고 오늘 배우는 랜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랜덤 하고 똑같아요. 임의 수 뽑기 거든요. 그래서 1 하고 10 이라고 한다면 1 부터 10 까지 수중에 임의 수 임의 수 발체 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거를 문자로 a 하고 b 라고 이걸 쓴다면 요거 쓴다면 요거는 a 를 시작점으로 하고 시작 숫자로 하고 0 부터 0 부터 b b 번째 이니까 결론은 b minus 1 이 됐었죠. 우리가 10 minus 1 해서 9 로 했던 것처럼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삭제를 하고요. 근데 여기 랜덤에서는 b 포함이라고 하네요. 책에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괄호가 두 개가 됐네요. 그러면 83 페이지에 있는 예제를 해 보겠습니다. import turtle as t 그림 그리는 거네요. import random t shape turtle 그러면 그 거북이 모양으로 나타났죠. 책에는 0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건 가장 빠른 거니까 5 로 해 볼게요. 10 로 해 볼게요. it 잘 x x range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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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0 인데 잠시 썼네요 자 이렇게 해서 명령이 끝났구요 책에 보면 이렇게 500 이라고 쓰면 500번을 움직인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1 360 이면 이게 랜덤 이잖아요 1에서 360 의 수 중에 아무거나 골라서 a 에 저장을 한대요 a 는 뭐라고 나왔으니까 변수죠 그리고 set 헤딩이거든요 헤드는 머리잖아요 머리의 방향을 set 정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보기 방향을 a 각도만큼 돌린다 라고 써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10만큼 움직이는 거라고 써 있어요 여기서 랜드 인트가 랜드 인트는 아마도 랜덤 플러스 인티저 인티저가 정수호였었죠 스펠링이 잘 기억 안 나서 사전을 잠깐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수 중에서 이제 랜덤으로 뽑으라는 것에 이제 약자 같습니다 이것을 run 모듈 하면 달 안 뜨기 때문에 저장을 먼저 하게 나오죠 스탑에서 오늘이 9일차죠 09A work.python 하고 이런 식으로 거북이가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거리는 10이죠 500번만큼 움직이는데 각도를 항상 임의로 바꿔요 랜덤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보고 이 학습기를 보고 저와 똑같이 했다면 이 모양과 다를 거라고 책에 나옵니다 책에 있는 모양도 이거와 다르거든요 랜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 됩니다 벌써 500번 다 그렸네요 이번에는 다른 마음대로 걷는 거북이 2라고 그러네요 85페이지에 있는 거고요 비슷한 것 같아서 일단 여기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import total lasting import random 여기까지 갔고요 t-shape total t-speed 0인데 제가 10으로 바꿨고 for x in range 500 여기도 같고요 a-random rendit 1-360 이것도 같아요 그 다음에 t-set-heading a도 같거든요 여기도 같고 그 다음에 하나가 첨가가 됐네요 b가 첨가가 됐어요 random rend integer int 1-20 이 됐어요 그 다음에 before b 라고 되어있네요 아까는 10만큼만 움직였는데 지금은 거리를 1에서 20까지로 임의로 설정을 한 것이죠 하나 더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그대로 저장하면 앞에 게 내용이 바뀌니까 save as로 저장을 해야겠죠 이번에는 work to 라고 저장을 했네요 두 번째니까 이것도 a가 아니고 b라고요 바꾸고요 이때는 f5 다시 눌러줘야죠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만큼 왔고 이만큼 갔고 이만큼 가고 하고 거리가 다 다르죠 그래서 random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1에서 20까지 지난번처럼 아름다운 문양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뭐 이렇게 random이라는 함수를 이해하기 위해서 임의대로 이렇게 그려본 것입니다 이번에는 87페이지이고요 무작위로 덧셈 문제를 만들어서 마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네요 이거 싹 지우고 다시 할게요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하셔도 됩니다 새로운 창을 열어볼까요 이렇게 새로운 창을 열어서 하셔도 됩니다 port random mission capture Ferguson 랜 담지가 엑기常 owski mating 턴리 Notice able to plus b 이렇게 되면 a 는 랜덤 숫자로 되겠고, 이거는 큰 따옴표 있으니까 인쇄 돼서 나오는 거겠죠. x 는 input input이 나왔으면 사용자가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였죠. x 가 input이고 c 가 인티저 x 이니까 우리가 c 에 뭔가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로 이해가 되네요. a plus b and c print 천재 sc sc print 바보 여기까지구요. 여태 배웠던 것들이 많이 동원됐어요. if i was 지난번에 했구요. 그래서 이것이 양쪽이 같으면 아, 하나 빠졌네요. 양쪽이 같으면 이게 두 개 들어가야 돼요. 큰 실사일 뻔했습니다. 그러면 천재도 된다.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false 라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input 이라는 명령어 전에 했었구요. 그리고 오늘 면 랜덤이 나왔고 그랬어요. 자, f5 눌러서 일단 저장을 한 다음에 0, 9, c 세번째이니까 c 이구요. 파일만 여러분 편한대로 하셔도 돼요. calculate.by 계산 자, 이거하고 비교를 해 볼게요. 여기서 지금 프린트를 했죠. a 가 1에서 30까지 임의로 컴퓨터가 뽑은 거예요. 랜덤 함수를 통해서 그 다음에 플러스 나왔고 그 다음에 b도 역시 1에서 30까지 수 중에 임의로 뽑았어요. 그 다음에 등호가 나왔고 이만큼이 프린트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c인데 c는 인티저 잖아요. 정수 c에 들어간 x가 뭐예요? 우리가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사용자가 아무거나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답을 18로 답을 18로 쓰면 자꾸 소리가 나죠. 그래서 잠시 멈추고 봤더니 여기다 써야 되네요. 이러니까 들어가요.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왜 둘이 넘어가는지는 음 아마도 이게 프린트 여기까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줄이 넘어간 거 같아요. 요거를 이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지 저도 왕 처벌한 나중에 언젠가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다시 F5 눌러서요. 실행을 하면 또 나오죠. 수가 바뀌었어요. 커서 어차피 여기 깜빡이네요. 제가 임의로 이쪽으로 온 게 이거고 여기서 40이다 치면 바보라고 이제 나오고 그런 겁니다. 구일차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할만 하신가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많이 이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간단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일종의 게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요정도면 괜찮다고 봅니다. 9일 정도 배워서 이 정도 만들 수 있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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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